자투리 활용 대단 밑에 자투리 활용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구애주 분제도 많이 했죠? 욕조를 넣은 경우도 있었고 침대를 넣은 경우도 있었고 손꼽힐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보시죠 야 여기 진짜 여긴 진짜 처음이었었는데 창고 아냐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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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애가 애가 있네 아니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놀고 있는 거야? 이야 대박이다 안녕 이름 뭐야? 수원 수원이야? 수원아 깜짝 놀랐어? 아저씨가 소리 질러서? 어? 그래서 죽었어? 어? 안 죽었어? 아유 잘하네 여기 오락실로 해놓은 거야? 오락실이야? 우와! 이곳은 좋다 아저씨 느낌 나 근데 지금 진짜로 나 저 꼬마이가 부러울 정도다 너무 너무 귀엽다 여기 안에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? 안 나와요 근데 저기가 원래 화장실이었어요 여기가 원래 화장실 아 화장실을 바꿔서 키즈카페 플레이랩으로 여기는 완전 진짜 싹 바꿨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? 수원이 여기 수원이만 쓰는 공간이야? 동생도 같이 있어 동생도 같이 있어? 아 대박이다 수원이 니 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? 위에 위에?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? 진짜? 오? 오? 제가 기다리라고 했죠 여기가 아니었어? 어? 2층집이다 2층집이구나 있습니다 수원이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2층 올라가 볼까요? 네 자 우리 아이가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위층이라고 했거든요 어? 바로? 어? 네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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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위험하다 근데 이거는 이따가 보시고 이따가 우선 방을 먼저 아 방 먼저? 네 네 이쪽 방은 저희 쌍둥이들을 위한 공간 어? 그래요? 혹시 이거를 가장 좋아했으려나? 짠 오? 우와 어? 뭐야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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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예쁘잖아 이야 귀엽죠 야 대박이다 우와 이거 뭐야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거 우와 여기가 우리 옛날에 왜 다락방 비슷한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침대로 아니 어쩜 저렇게 리모델링이 잘 있지? 대단하다 원래 그럼 저희가 다락이었던 거네 그렇죠 대박이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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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